안녕하세요. 멍멍 미니예요. 누나, 오늘은 우리가 패션쇼 하는 날이야. 누나도 준비됐지?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지금부터 미니와 제이의 패션쇼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대. 주홍색 스카프와 브로치 앙상블. 우리집 앵무새 식구들 꽃순이와 삐삐 그리고 벨라도 찬적 출연하러 왔네요. 제이는 잠시 자리를 비워두고 미니와 앵무새들이 무대의 주인공들입니다. 당당하게 패션쇼에서 한몫을 하네요. 성미급한 벨라가 먼저 무대를 떠납니다. 뒤태를 자랑하며 퇴장하는 벨라. 참 귀엽죠? 다음 의상으로 갈아입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오늘의 패션 모델들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무대. 올가을에 칼라 트렌드를 매김하는 연갈색 스카프 패션을 선보입니다. 스카프 의상은 사실 너무나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양한 색의 천을 조금씩 끊어다가 잘 자르기만 하면 되죠. 거기에 각자 이니셜, 알파벳, 브러치 하나만 꽂으면 패션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보니 제이의 미모가 정말 뛰어나네요. 그쵸? 미니와 제이의 다정한 남매 샷 한 컷. 이젠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답니다. 이번 무대에도 꽃순이와 벨라가 찬조 출연하러 왔네요. 칼라풀한 앵무새들이 출연하니까 무대가 금세 화려하게 변하는데요. 세 번째 무대입니다. 야자수와 선인장이 그려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배경 앞에 시원한 바닷빛 네이비 스카프를 차여 입은 미니와 제이. 꽃순이와 삐삐는 찬조 출연은 안중에도 없고 서로 뽀뽀하느라 바쁘네요. 이제는 벨라까지 합세해서 다섯 식구 모두 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가족 완전체가 모였으니 여기서 가족사진 한 컷 찍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착착! 네 번째 무대입니다. 제이는 화사한 꽃목걸이에 미니는 멋진 턱시도 신사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의상은 빨간 장미와 녹색 보호타임에치. 장미 목걸이, 턱시도, 나비 넥타이, 그리고 앵무새들의 색깔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무대네요. 패션쇼를 하다 말고 미니는 꽃순이와 대화를 합니다. 꽃순이 누나, 찬조 출연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잠깐 쉬었다 할까요? 누나, 누나들 펜하고 쉬자! 무대 감독님, 우리 잠깐 쉬어갈게요. 짠! 여섯 번째 무대는 블랙 선글래스와 블루 보타이 패션입니다. 일곱 번째 무대, 레드 선글래스와 인디언 핑크 타이 패션 여덟 번째 무대, 제이의 꽃목걸이와 블루 선글래스 패션입니다. 이제 제이와 미니가 함께 선 무대를 보고 계십니다. 아홉 번째 무대는 제이의 화려한 꽃목걸이와 미니의 멋진 턱시도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미니의 진주 단추 턱시도랍니다. 참 잘 어울리죠? 이건 제이의 의상 가운데 가장 화려한 호사지 목걸이 패션이고요. 열 번째는 회색 체크 턱시도를 선보입니다. 열 한 번째 무대, 자주색 벨벳 턱시도. 와, 드디어 마지막 열 두 번째 무대입니다. 제이, 미니, 오늘 너무 많이 수고했어. 사랑해. 누나, 누나도 수고 많이 했어. 사랑해, 누나.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멍멍 미니였어요. 안녕!